아니, 만수 올리면 아직 30분도 더 남았대. 왜 벌써 미역국을 끓이는 건지. 미역국은 오래 끓여야 맛있대. 누가 그러냐? 야. 오늘 오범석이가 쌩 갔다고 하지 않았어? 수호가 그래? 아니, 그건 아닌데. 저기 검석이 있는데. 어? 아니야, 아니야. 나 잠깐 편의점으로 갔다 올게. 오랜만이다. 잘 지냈어? 잘 지냈어? 아니, 그땐 미안했어. 내가 너 전화 받아서 좀 곤란해졌었다며. 시윤이가 너 걱정 많이 하더라고. 수호 금방 온다니까 나랑 같이 들어가자. 내가 좀 풀어줄게. 야. 일단 하나도 안 곤란했고. 네가 뭘 할 수 있는데. 응? 아니, 풀케 없는데 뭘 푸냐고. 뭐. 뭐냐? 거기로 가면. 아, 게임은 뭐 계산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. 야, 봐봐, 봐봐. 공부가 아니라니까 게임은. 야, 봐봐. 야, 봐봐. 야, 근데 영희는 어디 뭐 기어다니냐? 어? 왜 이렇게 안 와? 배고파 드시게 했는데. 케이크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. 우리끼리 먼저 먹어볼까? 너 진짜. 너무 좋은 생각이다, 정말. 어? 괜찮다. 어휴. 영희한테 전화해 볼게. 야, 알지? 식은 피자 돌려주면 존맛인 거, 어? 뒤집어진다, 진짜로. 과거해라, 어? 여기. 쳐보지 마. 엪겨오니까. 야 야 야 이거 영희가 지금 문제가 아니야 야 오늘 오검석이랑 쌩 갔다고 하지 않았나? 나 잠깐 편의점 좀 갔다 올게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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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야 냄새 뒤진다 진짜 씨발 야야야 치즈 존나 아 먼저 먹어 야 치킨은 내가 먹고 싶지만 샤올게 알지? 알지 나 편의점 좀 갔다 올게 갑자기? 야 빨리 와 나 5분 이상은 못 기다려 진짜로 금방 올게 먹고 있어 일찍? 나 편의점은 못 기다려 진짜로?